월드와이드 K-POP 채널 원 더 K 월드와이드 K-POP 채널 원 더 K-POP 채널 탐서버 월드와이드 K-POP 채널 나 사랑같이 꿈속의 그녀를 만나기 위한 기적의 레드썬댄스 스타트 홍시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차에서도 본 것 같은데? 아니 아니 저희 빅스가 정규앨범 1집 이후에 6개월의 공백을 뚫고 4집 싱글 앨범 기적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그녀와 만나고 사랑하고 행복했던 기적 같은 순간들 그 순간들을 되감아 그녀를 추억해야 하는데요 스텝 첫 번째 춤은 리버스 춤입니다 오 리버스 네 리버스 돌아가요? 당연하죠 그녀와의 꿈같은 순간들을 되살릴 수 있을지 레드썬 따라와요 옆으로 서서 그녀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모델 포즈를 취해주세요 뒤로 걸어주며 천천히 한 발 두 발 리버스 그 다음 몸을 앞으로 굽히고 앉아서 멋있게 턴 리버스 춤 완성! 리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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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씨 레오씨는 가장 무서웠던 꿈 기억나는 거 있어요? 리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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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리버스 미치겠네 꿈 뭐 야 빨리 뚝불러 해 리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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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하지만 더 무서운 악몽 같은 꿈이 있죠 바로 사랑하는 그녀가 나를 떠났을 때 그리고 그게 현실일 때 그건 진짜 소름 끼치네요 스텝 2 두 번째 춤은 잔인한 현실에 괴로워하는 악몽 춤입니다 과연 빅스는 그녀가 떠난 악몽 같은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? 레드 선 오른발을 왼편으로 차며 양손을 위에서 아래로 뻗어주고 가슴을 살짝 터치한 뒤 아래부터 훑어주며 머리 양쪽을 감싸고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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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그 상태로 허리를 숙여주면 악몽 춤 완성! 완성! 하하하하하하 나 사랑하지 너무 두렵고 끔찍해 난 모든 걸 선견해 나 사랑하지 너무 두렵고 끔찍해 난 모든 걸 선견해 스텝 2 리얼 아비씨 네 헤어진 그녀를 되돌릴 수 있는 본인만의 비법이 있다면? 저는 붙잡지 않습니다 오오 자 그럼 다시는 그녀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저희 빅스의 특급 주문 항상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저희가 최초로 섹시댄스를 준비했습니다 와 섹시댄스 기대되는데요 스텝 3 섹시한 주문으로 그녀를 다시 부르는 바로 굴롱 웨이브 댄스입니다 굴롱 웨이브 댄스입니다 오오 오 돌아온다!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!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레드 스턴! 자 먼저 오른발부터 오른쪽으로 쭉 폈다가 모아주고 왼쪽 발도 왼쪽으로 쭉 폈다가 모아주세요 이때 양손은 오른손 왼손 기를 모아 떨쳐버리고 다시 머리를 감싸진 다음 아래로 꿀렁 꿀렁 섹시하게 웨이브 웨이브 스텝 3 클리어 스텝 3 도시 아래로 듣고 스텝 5 스텝 5 이런 ína 나 웃어봐 불게만 생각했어 또 나와 이렇게 내가 돌아온 거 하나면 돼 나 사랑하지 너무 두렵고 끔찍해 난 못을 꿨어 네가 나를 막 떠나갔어 영원히 네가 들어도 말 안 되는 꿈이잖아 넌 내가 이 날이 없을 거대 떨어지지만 말하다 아니 내가 널 안 올게 자소한 건 이제 내가 다 받아줄게 다 받아줄게 다 받아줄게 나 사랑하지 너무 두렵고 끔찍해 난 못을 꿨어 네가 나를 막 떠나갔어 영원히 네가 들어도 말 안 되는 꿈이잖아 넌 내가 이 날이 없을 거대 내가 이 날이 없을 거대 오우 오우 네가 떠난 나의 모습 또 꿈속이라도 싫어 나 지금까지 꿈속의 그녀를 만나기 위한 레드썬댄스 스텝3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모두 어떠셨나요? 재밌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가르쳐드린 춤 따라하면서 꿈속의 균열을 꼭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렛츠 댄스였습니다 리얼비 비아엑스 픽스였습니다 안녕 잘가요